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 가운데서 작은 일부분을 가릴 때 쓰는 말입니다 실제로 얼음의 밀도는 미래의 밀도보다 약 10% 정도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산의 10%는 물 위에 뜨고 빙산의 90%는 물 아래 잠기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바닥에 떠 있는 빙산은 빙산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수면 아래에 90%의 빙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빙산의 그 일각은 거대한 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은 참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평소에 이런저런 말이나 행동을 참 많이 하지만 또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작은 행동과 말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행동과 말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꼭 만보 이상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루에 꼭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년이면 성경을 5독, 10독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꼭 시간을 구별하여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을 드실 때 음식을 남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 꼭 남을 생각하고 또 칭찬하고 축복하는 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말과 행실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을 가정예배 주일로 지냅니다 오늘이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가정예배 주일에는 주일밤 찬양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가정예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듯이 가정에서도 재단을 쌓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또 리더들이 성도를 이끌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서로 보여주고 고백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서로에게 고백하는 일종의 이영적인 퍼포먼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첫 주를 마주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정예배를 잘 들여오셨죠 우리가 가정예배 주의를 정한 것은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의 가정을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고룩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잘 들이게 해서 가정예배 주의라는 성경 본문이 하나입니다 장년예배나 청년예배나 교회업계 예배나 성경 본문이 동일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같은 본문을 같이 읽고 함께 묵상하는 주의리죠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자녀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를 보고 이해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학교 주일공과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제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가정예배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는데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사회가 있습니까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스승 라삐를 찾아와서 문화생이 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리리 바닷가를 거닐다가 이제 두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되었던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호수에서 구물을 던져서 고개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앓는 어부가 되기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고민하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물을 다 내던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리리 호수가를 더 거니시다가 또 다른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어부였는데 아버지 세배대에 배에 앉아서 이제 모든 구물질을 다 마치고 아버지 배에 앉아서 함께 구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앓는 어부가 되기하겠다 그래서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묻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인정병원 신후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후에서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기독교 고전 책을 한 곳이 주었습니다 토마스 아킴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바다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 그동안 읽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킴퍼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 보아라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심판의 날이 닥치면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애가 행동한 것에 관해 또 어느 정도나 말을 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토마스 아킴퍼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보다도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첫 제자를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인가요 제자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제자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양식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을 생각하고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첫 제자들처럼 달라지는 모습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모두 제자들처럼 삶의 우선순위에 달려지는 제자로 사랑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주관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자라고 한다면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린 제자들 가난한 어부로 생각하기 아쉬운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제자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유복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배대 아들 야구바 유아는 어선을 가진 선주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제법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부로 어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살아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의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살아먹는 어부로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꾸어서 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제자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의 목표인 비전을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살아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제자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겠습니까 살아먹는 어부가 되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살아먹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삶의 비전이 제자를 제자들께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봉 9장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제자인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동족의 고예를 빨아먹는 사람들로 악명이 높았고 제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 내가 그만큼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도 일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세리의 직업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주님이 말씀하신 비전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마태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어떤 비전을 주셨기에 그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살아먹는 어부의 비전을 주신 것처럼 세리마태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비전을 주셨을 것입니다 세리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표를 그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마태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마태의 달란트는 이 기억을 잘하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글로 남기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남기는 이런 서기관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글을 쓰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의 비전을 그에게 주신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새로운 서기관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애것을 그 국가 안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가투원이라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 쓰는 그러한 그러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이 비전을 이 마태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이죠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삶의 목표만 분명하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빌리버스 3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제자로서 분명한 삶의 목표 나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의 거퀴를 향해서 나는 평생을 달려간다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삶의 목표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발과 아브라함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삶의 목표가 그대의 삶을 다르게 하였고요 이 삶의 목표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비전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부로 열심히 살아가던 베드로와 아들에게 찾아와셔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비전을 줄 때 그들이 감격화해서 그 비전을 바라면서 그 인생을 옹땅 다 투자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모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크게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이루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제자라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최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바이와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이유가 똑같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이유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배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배하 그물과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아닙니까 배하 그물은 그들의 직업이고 또 아버지는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로 가족입니다 그동안 그는 가족을 위해서 또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이후에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배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은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쉽게 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람 모세도 구라하였고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아도 쉽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를 산뜻 나서질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도 매우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들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부러워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됐나요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삶의 도전을 가감없이 내려놓고 한치 앞도 가르마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하였습니다 이런 결단과 포기 없이는 도저히 가난 땅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또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3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를 야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메 내가 가진 것보다도 그리스를 알고 그리스의 제자도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기 때문에 나는 가차없이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먹이고 주를 따라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택과 고백이 그의 삶을 다루게 하였습니다 우린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다르게 하고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고룩하게 하고 이 선택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고 처음에는 우리에게 고통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다르게 만들고 결국에는 놀란 하나님의 박성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예배 주의를 지키면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방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아야 했는데 하반기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 구체적인 생활규칙을 한번 나눠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한번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매일 달 아니 매주 한번 가정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하루에 최소한 세 장을 읽는다 우리 매일 서로를 가족 안에서 가정끼리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한다 한번 카톡방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축복의 말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요 또 아침에 일어날 때와 밤에 자기 전에 꼭 함께 기도한다 여러분 이러한 수치를 한번 정해보시고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전쟁노리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전쟁노리로 끌려간 바벨론 궁정에서도 자신을 구변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곳에서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곳에서 거룩한 습관을 세우고 실천하였습니다 나는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한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문화를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제자라고 한다면 삶의 주인이 달라져야 됩니다 베드로 안들의 야구바 유아는 첫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는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 제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주님의 제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청주로 생각하면서 내 삶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들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들을 기도하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고 시작하실 때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기도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아주 무서운 유혹으로 시험하였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또 성전에서 떨어져 보아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얼마든지 풍성하게 쉽게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의 말씀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꼭 기도하시고 또 결정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일이라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신의 사실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도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누구 눈치를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아름답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빙산의 일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우리의 전체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사는 작은 행동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토요일 우리 교육관과 식당을 오가면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또 성도민들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영유아부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11시에 영유아부 성경학교 개강 예배를 들이게 해서 가던 차에 교육관을 올라가는데 놀라운 감격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누방울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이러한 비누방울 이벤트를 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 마당 내려오니까 믿음운동체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이 뛰놀 물놀이할 수영튜브에 바람을 주입하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물을 이렇게 붓고 있었습니다 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물이 너무 추우니까 또 뜨거운 물을 넣어서 온도를 맞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내려가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수저도 얼음 수저가 아니라 아이들의 손에 맞는 아주 귀여운 수저 세트를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수가 부족하다고 거절당하였고요 또 이제 반찬 배식 때에 갔더니 아주 맛있는 반찬과 또 과일을 크기도 잘 잘라서 예쁜 용기에 담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덕분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영여부 자녀들에서 참 귀한 잔치를 준비했구나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말과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무슨 일이라든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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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